2022년 10월 8일, 주중에 바르세를 잡았던 인테르는 천적 사수글로까지 잡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 36세 제코는 세리에 100골 이상 넣은 최고령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2위는 키에브의 레전드 펠리시에르구요. 당시 37세. 그리고 1위는 판델프입니다. 당시 37세. 얼마전에 현역 은퇴를 선호했죠? 이제는 맨시티를 홀란드와 아이들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짬이나 나이만 보면 얘도 아이인데, 모든 경기 포함 토탈 20골, 그리고 10경기 연속 골, 그중에 홈 3연속 헤트트릭. 그러다가 이번에는 에그머니나! 사우스 햄튼 상대로 90분 뛰고 한 골? 겨우? 이제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첼시는 울브스에게 주중 밀란전과 똑같은 스코어로 승리했구요. 스탠포드 브리지에 돌아와서 코스타를 대하는 팬들의 모습과 팬들의 화답하는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외문한 성격이 갱스터 같아도, 3년 전에 우리나라 왔던 어떤 놈부나 팬서비스가 났대두. 이번 라운드 세리의 최고의 빅매치, 밀란과 유배 간의 전시즌이나 현재의 순위로 봤을 때, 그다지 어색한 경기 내용과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는 알레그리가 또 한 걸 했네요. 최근에 2연승하더니 또다시 도마 위에 오릅니다. 토트넘은 강팀 브라이튼 원장에서 손캐 듀오의 합작으로 의외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길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에 와서 선보였던 그 유니폼, 공식 경기에 드디어 처음으로 선보였네요. 자 그럼 일요일 경기로 돌아옵니다.